서아프리카의 정렬적인 리듬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댄서. 젠베나 둔둔 소리를 딱 들으면요. 심장에 그게 꽂혀요. 그게 울림이 심장까지 와요. 댄서의 심장을 깨우는 서아프리카의 춤. 서아프리카의 춤은 태양이다. 강렬하거든요. 그 강렬한 이끌림에 서아프리카에서 직접 전통춤을 배우고 돌아와 16년째 서아프리카 댄서로 활동하고 있는 눈에 띄는 그녀. 안녕하세요. 저는 서아프리카 춤을 최초로 시작한 한국인 양문희입니다. 춤을 통해 아프리카를 배웠고 점점 더 아프리카가 좋아진다는 그녀. 뜨거운 아프리카 대륙의 열기를 온몸으로 뿜어내는 댄서 양문희 씨를 소개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이색적인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곳 이태원. 아프리카 음식점, 아프리카 관련 샵도 요즘 부쩍 늘었습니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 있나요? 보름에 한 번은 이태원을 찾는다는 문희 씨. 이태원에 오면 우선 친구들을 만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지고 또 여기 와서 제가 하는 것들이 사실 서아프리카랑 연관되어 있는 게 많아서 또 향속방 걸렸을 때쯤 오면 기분이 좋아져요. 오늘은 특별한 계획이 있어 아침부터 나섰는데요. 꼭꼭꼭꼭꼭꼭. 엔지.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써바. 한국 너무 추운데 괜찮아요, 엔지? 네, 괜찮아요. 괜찮아? 마음 좋아요. 한국 사람 다 됐네? 네. 서아프리카의 아름다운 머리들을 완벽하게 재현해내는 저의 친구 엔지입니다. 제가 하는 머리는 거의 다 엔지가 해주고 있어요. 이곳은 아프리카 사람이 운영하는 아프리카 머리 전문 미용실. 보름 후에 있을 큰 공연을 앞두고 헤어스타일에 변화를 주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문희 씨가 오늘 할 헤어스타일은 레게 머리로 알려진 브레이즈. 다모나 가발을 이용해 머리카락을 가늘고 길게 나눠 닿는 방식으로 실제 아프리카 여성들이 많이 하는 헤어스타일입니다. 보통 8시간을 훌쩍 넘기는 지루한 작업이지만 서아프리카 춤을 완벽하게 표현하기 위해선 기꺼이 참을 수 있다는 문희 씨. 엔지 씨의 숙련된 솜 씨 덕에 그래도 2시간이나 앞당겨 끝이 났습니다. 문희 씨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세비니! 어때요? 잘 됐죠? 마음에 들어요? 괜찮은 모델이죠? 나비노? 엔지 씨도 자신의 손에서 탄생한 작품이 꽤 마음에 드나 봅니다. 됐어요? 아프리카인? 지금 아프리카 사람 같아요. 성공! 예이! 그때 슬슬 시동을 거는 엔지 씨. 아프리카 사람이라면 이럴 때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신명나는 장단에 들썩들썩 기쁜 마음을 온몸으로 표현합니다. 아프리카 사람 같다는 말을 가장 좋아한다는 문희 씨. 오늘 완벽하게 아프리카인 걸로 변신했습니다. 그날 저녁. 늦었다, 늦었다. 이곳은 문희 씨의 춤연습실이자 일반인들에게 서아프리카춤을 가르치는 곳인데요. 오늘은 수업이 있는 날로 준비하려면 서둘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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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는 55개국을 품은 광활한 대륙에 2500여 민족으로 이루어진 곳인데요. 문희 씨는 그 중 서아프리카에 속한 기니, 코트디부아르, 가나 지역의 전통 춤을 가르칩니다. 이게 바로 서아프리카 댄서 스타일이라네요. 여러분, 지금 이번 달에 저희가 배우는 춤 이름은 카니아솔리고요. 카니아솔리는 서아프리카 기니에서 추는 춤이고요. 기니의 그 수많은 민족 중에서 수수민족이 춰요. 언제 추느냐? 축제 때 춥니다. 리듬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그냥 타시면 돼요. 자, 몸 풀겠습니다. 그런데 스피커 음악이 아니라 연주자가 직접 연주를 하네요. 게다가 노래까지 합니다. 사실 서아프리카 춤은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음악이 아닌 즉석에서 연주되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연주자와 교감하며 춤을 추기 때문에 다른 춤에 비해 훨씬 생동감이 넘치죠. 단순하고 즉흥적인 리듬. 그래서 더욱 신명나는데요. 신명에서 나온 춤. 그것이 바로 서아프리카 춤의 매력이라는 문희 씨. 뭐 들어주세요? 해방감이 넘치는 춤이요. 상상을 해보세요. 옆에서 연주자가 젠베 소리를 똑똑똑똑똑 내주고 둔둔히 쿵쾅쿵쾅 쳐주면 그게 심장으로 탁 오거든요. 그럼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막 에너지를 누굴 보여주기 위해서 막 이쁘게 이런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에너지를 쓰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뭔가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손이랑 다리랑 같이 할 때는 서아프리카 춤은 뭐부터 해야 된다? 뭐부터? 다리부터 해야 돼요. 손이랑 다리랑 해서 안 되는 면 무조건 손은 우선. 나중에 생각하고 다리 먼저 완성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동작. 보이시죠? 저 지금 솔직히 무릎 가슴 닫고 있거든요. 여러분 닫고 계신가요? 서아프리카 춤은 동작이 단순한 대신 크고 역동적입니다. 그렇다 보니 체력 소모도 만만치 않은데요. 무릎 가슴에 닿으라고요. 왜 무릎이 안 나와요. 머리 버려요. 머리 버려요. 머리 버려요. 하나, 둘, 셋. 말처럼 몸이 따라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친 기색이라고는 없는 문희 씨. 그런 그녀를 수강생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너지가 막 나오잖아요. 신체적인 구조도 그렇고 몸이 막. 아프리카 여행 같지 않아요? 아프리카의 엄마 같다. 그런 온화함과 뜨거운 에너지가 같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게 그런 엄마로서의 신비한 매력인 것 같아요. 아프리카의 엄마 이렇게 다들 칭해 주시더라고요. 이 문화를 제일 먼저 시작해서 가져와서 사람들한테 나눠줬잖아요. 그래서 마마라고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챙기고 이러니까 마마라고도 하고. 아프리카 마마가 진짜 마마가 됐다. 이런 얘기도 이제 해 주시고요. 한국무용과 현대무용을 전공한 문희 씨. 정해진 틀에 맞춰 반복되는 동작에 실증을 느끼던 차. 우연히 보게 된 서아프리카 댄서의 열정적인 춤에 한눈에 매료됐다는데요. 그 길로 1년에 3개월씩 서아프리카에 눌러 살며 수많은 부족의 춤을 배웠고. 이제 서아프리카 춤 하면 양문희.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됐습니다.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사람들에게 서아프리카 춤은 생소한 장르였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게 된 데는 문희 씨 영향이 컸습니다. 그녀의 열정적인 에너지에 반한 거죠. 가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듣던 대로 진짜 마마 맞네요. 자정이 다 되어서야 연습실을 나서는 문희 씨. 거리 공연 장소가 정해지지 않아 문희 씨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렇게 항상 늦게 끝나시나 봐요. 네, 월요일은 항상 거의 늦게 끝나요. 맨날 한 번은 시간 안 보고 늦게까지 연습하다가 막. 급하게 막 뛰어가서. 네. 춥기도 하고. 아직 버스를 몇 번 더 갈아타야 해서. 조금. 다행히 오늘은 늦지 않게 버스가 왔네요. 연습실에서 집까지는 1시간 거리. 문희 씨, 눈 좀 붙이시지 잠시도 가만있질 않습니다. 여보세요? 네, 저 이제 끝나서 가요. 네. 버스 타고 가고 있어서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 밥 먹었죠? 아. 아, 이제 먹었어. 너무 힘들겠다. 알겠어요. 가요. 네. 가족에게 괜히 걱정을 끼치는 것 같아 미안해지는 문희 씨. 서아프리카 춤을 많은 사람이 좋아해주면 그땐 좀 퇴근 시간이 좀 빨라질까요? 아, 저입니다. 어? 5시반, 5시반, 6시. 행여 가족들이 깰까 조심스럽게 들어가는데. 어? 문희 씨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나 본데요.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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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봐. 힘들었어? 기다렸어요. 제가 하고 싶어서. 어후. 많이 힘들었어? 아니, 괜찮아요. 괜찮았어? 기다리고 있었으면. 힘들어. 네. 아이고, 기다리고. 오늘 진짜 일찍 나왔잖아, 이베. 아까 연주 하시던 분은 없나요? 네, 맞습니다. 연주를 하시던. 제 짝꿍. 이베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베는 서아프리카 코트디부하루 출신으로 전 세계를 노비며 공연을 했던 젠베 연주자입니다. 5년 전 사랑을 조차 한국에 정착했다는데요. 사실 이베는 저를 알고 있었고 저도 이베를 알고 있었어요. 만난 적 없었어도 저희는 서로를 알고는 있는 상황이었어요. 대한민국 아프리카 댄서 하면 문. 이걸 다 아시거든요, 사실. 어느 나라에서 누가 잘 아는지 알고는 있었던 거예요, 서로. 문이 씨. 문이 씨가 한국에서 서아프리카 댄서로 이름을 알리던 당시. 일본에서 한창 공연 중이던 이베. 두 사람은 서아프리카의 춤과 음악이라는 공통 관심사로 온라인으로 연락하고 지냈다는데요. 그러던 중 문희씨가 코트디부아르에 가게 됐고 그 소식을 전해들은 이베가 곧장 문희씨를 만나러 날아갔습니다 제가 먼저 코트디부아에 도착을 해서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뚜룩뚜룩 저한테 걸어오는 거예요 안녕? 너가 문희지? 나 코나테이브라임이야 일본에서 활동하는 이베 코나테이브라임이 맞어 반가워 이러면서 왜 말 부르셨어요? 너무 좋아서 이뻐 이뻐 너무 귀여웠으니까 문희씨 역시 이베를 만나자마자 사랑에 빠졌고 두 사람은 그렇게 인생의 짝꿍이 되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살던 남녀의 달콤한 인연 문희씨가 서아프리카 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기적이었죠 자러 가자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결혼 5년 차인데도 아직도 눈에서 꿀이 떨어지네요 고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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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지민의 산하샘이 2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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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16일 이 산하샘이 수고하셨습니다